삼성전자가 애플과 협력해 스마트 TV의 아이튠즈 무비와 TV쇼, 에어플레이 2를 동시 탑재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삼성 스마트 TV 이용자들은 아이튠즈 비디오 앱을 통해 아이튠즈 스토어가 보유한 4K HDR 영화를 포함 수만 편에 이르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구매해 대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아이튠즈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콘텐츠도 손쉽게 TV와 연동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튠즈는 유니버셜 가이드, 뉴빅스비, 검색 등 삼성 스마트 TV의 자체 기능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검색하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 TV는 에어플레이 2도 지원해 다양한 iOS 적용 기기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 음악, 사진들을 더욱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어플레이 2는 애플 기기에 저장된 각종 콘텐츠를 외부 기기와 연동해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업계는 이번 애플과 삼성전자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력으로 플랫폼 및 콘텐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TV 판매에 더욱 효과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애플의 경우 기존의 애플 TV를 넘어서 디바이스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